이 얘기 들려다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까지 드리게 되는데 남방 불교식, 초기 불교식이죠. 초기 불교식 개념에서는 이게 초기 팔려경에 나오는 거니까 석가모니가 전대 부처한테 이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부처끼리 신법을 존수해 가는 거니까 원래 개념은. 전대 부처한테 이거 배울 적에 이 싯바람이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고 제자가 묻자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유희 산매 속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놀면서 배웠다. 이 말이 되게 재밌죠. 놀면서 즐겁게 배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통. 놀면서 배웠다. 여러분들 지금 놀면서 배우셔야 돼요. 얘기하려다가 싯바람을 가지고 놀면서 배우시라고. 원래 부처들끼리 전수할 때는 놀면서 배우면 유희 산매. 즉 뭐냐. 즐겁게 몰입해서 하다가 실력이 느는 거지. 인상 쓰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각 잡고 명상만 하신다고 드립도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전대 부처한테서 정확한 심법을 배우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배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쪽은 부처 덕후들 모임 아니겠어요. 열반 덕후모임이나 성불덕후들 모임이면 덕후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전수하지. 인상 쓰면서 하겠습니까. 이 선대 레전드 덕후가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심법을 가르쳐주면 너희들 원래 이미 즐기고 있는 덕후들한테 이 얘기해주면 실력이 한번 레벨업 될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그럼 서로 즐거운 중에 배우는 거죠. 동호회 아닙니까. 동호회. 동호회 가서 같이 즐기는 산들끼리 모임이 동호회니까 같은 걸 즐기니까 가서 같이 즐기고 같은 걸 즐기니까 서로 즐거운 중에 전수가 잘 되죠. 그게 이 비법이에요. 부처들 모임에 가서 석가모니도 유희산매 중에 전수 받은 거예요. 즐겁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인격을 안 갖추면 남들을 어떻게 열반으로 인도하니. 그게 보살도죠. 그래서 보살도가 초기불경에서 이미 보살도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석가모니는 대개 보살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라한 줄 알고 선을 딱 긋고 노선을 달리하는 어떤 가르침인데.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 대승에서 볼 때는 이런 덕목을 갖춰서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하러 다닌다를 대승은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께서는 이걸로 나도 언젠가 열반에 들지만 열반 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수를 구원해 놓겠다 하는 그런 보살들. 약간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인도 열반에 드시고. 그런 거를 대승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방편이실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보살도도 조금 선언하고 나면 보살도를 선언하고 걷다 보면 즐거워서 육바라밀의 길을 걷다 보면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니까 열반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육바라밀이 더 중요하지 열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열반인 거예요. 이런 관점이 생겨봐요. 이거를 말 나온 김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이탈 얘기는 안 할 텐데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무주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이한 개념이 뭐냐면요. 살아서 육바라밀을 계속 현상계 안에서 펼치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자기 내면에서 늘 열반이 현연해야 돼요. 이게 무주열반이에요. 즉 초기 불교에서 말한 열반은 현상계에서 사라지는 열반이죠. 그게 아니라 현상계에서 적극적으로 육바라밀을 펼치는데 그 사람의 내면은 열반인 상태. 그걸 무주열반이라고 해서 무주열반을 최고로 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도 티벳불교 쪽은 무주열반을 성취하려면 이거는 부천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보살이 하는 건데 티벳불교가 왜 무주열반을 그렇게까지 치냐면 원래 부처님은 열반에 들어 사라져야 되는데 대승에서 바라보 부처님은 그때 사라진다고 하는 건 방편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우주 공간에 현상계 안에 계시면서 끝없이 보살이도를 하고 있다. 이게 대승 경전들의 내용이잖아요. 호파경도 그 내용이고 열반경도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처님이 뭐에 드신 거예요? 무주열반에 드신 거예요. 열반은 열반인데 육바라미를 계속 펼치고 계신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무주열반에 드셨다고요. 그러려면 아라안들은 공덕이 없어서 무주열반에 못 들고 육바라미를 열심히 해온 사람만 육바라미를 공덕이 현상계에서 계속 육바라미를 할 수 있는 힘이 돼줘요. 그래서 무주열반에 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미 무주열반이지 육바라미를 못 한다고 해서 제가 열반에 들어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불경 이론을 대치할 정도 이론을 세울 때 이렇게 이론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티벳불교건 여기건 육바라미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육바라미를 잘해서 늘 깨워서 육바라미를 잘 하시다 보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은 열반인데 겉으로는 육바라미를 하고 있는 무주열반을 체득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무주열반을 어려운 경지로 안 봅니다. 일주보살 여기 학당에 오셔서 찰나라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찰나라도 일주보살 이후가 원래 학당에서 1급 이후가 그래도 무주열반 이제 맛을 알았다 하는 자리지만 지금 오신 분들 바로 지금 몰라 하시고 참나 만나시면 내면은 열반이죠. 밖으로 최선을 다해 육바라미를 하고 계시면 그러면서 본인이 아는 거죠.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서 육바라미를 하시면 내면은 열반이요 밖으로 육바라미를 펼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보살도의 극치예요. 찰나라도 그 맛을 보시면 아 보살들은 그냥 이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보살 덕후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은 대승인 길로 가십니다. 대승은 별게 아니에요. 내면은 누구보다 깨어있게 밖으로는 육바라미를 흘러넘치게. 육바라미를. 결국 이게 보시에서 자의 10바라미를 다 들어있어요. 육바라미를 안에. 아니, 보시가 사랑하자는 거 아닙니까? 보시를 제한적으로 물건 주는 것만 아니까 자의라는 바라미를 따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자의의 마음으로 베푸는 게 보시거든요. 계율 지키고 남한테 죄 짓지 말고요. 진실이면 항상 수용하시고. 정진. 흔들림 없는. 흔들림 없는 정진을 늘 갖고 나아가셔야 되고 늘 깨어 계셔서 선정 속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 상태가 평정심이죠. 몰라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면서 지혜로 항상 진리를 붙잡으시면 늘 자명한 쪽에 서 계신 게 진리바라미래요. 지혜바라미라고 구분해놨지만 같은 소리입니다. 초기불교에 나온 10바라미를요. 육바라미를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을 더 확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육바라미만 계속 지키시면 항상 부처되는 길에 이미 들어서신 거예요. 초기불교 경전을 가지고 보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되는 길. 아라한. 일개 아라한이 아니라 부처가 되는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그럼 또 초기불교 사람들이 와서 따질 겁니다. 너 수기 받았냐? 자 거기를 또 이겨내고 나면 티벳불교에서 와서 또 너는 어느 스승이 관정을 해줬냐? 거기는 스승과 계약관계를 되게 중시합니다. 스승, 윤형식이 뭘 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그 윤형식 그게 고승이냐? 승적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여러분 또 흔들리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계속 와서 시비 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 누구한테 배웠냐고 하니. 여러분 좌성불, 여러분 내면에 있는 법신불한테 인가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난 내 안에 있는 법신불한테 인가 받아서 공부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꾸 밖에 누가 뭘 해줬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흔들리실까 봐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으셔야죠. 인가 어떻게 받느냐 이런 건 제 강의 때 늘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라고 내면의 불성이 인가 해줘야 여러분이 자명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더 강한지 찜찜하다는 느낌이 강한지 항상 묻은 걸 내려놓고 평정심 상태에서 선정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성찰해 보면 알아요. 이게 욕심인지 사심인지 진짜 양심의 소리인지 다 압니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행사도 마음 고요히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고 보면 알잖아요. 나조차고 하는 일인지 이게 진짜로 대화적으로 옳은 일이라서 하는 건지 다 아실 수 있는데 자꾸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모르겠어라는 말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으시지 않은 욕심이에요. 딱 자기 내면에서 울려 퍼져요. 찜찜이라고 그럼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모르겠어요. 하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찜찜이라고 외치는데 모르겠어요. 또 이 길로 가는 게 자명하다고 하늘이 자명 그러는데 가기 싫으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몰라 괜찮아에서는요. 그 마음 좀 제발 내려놓고 모르겠어요 하는 말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선명히 알아요. 자기가 이 길이 오른데 난 솔직히 가기 싫다든가 솔직해져야지 상황이 보이죠.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 너무 갖고 싶고 아니면 너무 하기 싫어서 그 마음이 너무 애고가 자명해지는 바람에 애고의 자명이죠. 지금 참나의 소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사실은 하느님한테 큰 교회를 받쳐야지 하고 가슴도 뛰고 대출받아서 큰 교회 지을 생각하니까 가슴 뛰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찜찜 신어오면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꼭 대출받아서 짓겠습니다. 이런 가능하죠. 지금 참나가 자명하다고 반대 의견 제시했을 때 찜찜하다고 반대 의견 제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 얘기예요.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러면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하기를 원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밀고 나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묻고 싶지도 않아요. 양심 노트한테. 지지만 받고 싶지 정확한 얘기 듣고 싶지는 않은 거죠. 많은 분들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점을 쳐보세요. 점 쳐도 안 믿어요. 점 쳐도 안 된다는데 하늘이 나를 또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난관까지도 극복해보라 이거지? 하면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은 무궁하거든요. 합리화 하려고 작정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 점 안 치는 게 낫겠다. 예전에 저도 주욕점 좀 쳐보다가 제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속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점 치고 이런 짓을 왜 하느냐 해서 나중에는 점 치기 전에 제가 각오를 다져요. 어떤 점이 나오건 무조건 믿을 거니까 하느님도 각오하고 점을 깨를 보여주십시오. 저 그대로 진짜 해버릴 거니까. 하늘을 협박하고 점 치는 법을 저는 주로 나중에 썼어요. 그래야 저도 다 다져보죠. 안 그러면 결과로 보고 또 제가 흔들려요. 같이 예전에 점을 좀 쳐볼 때가 있었는데 안 될 때 점을 치죠. 잘 되면 잘 안 치죠. 그때 하도 안 되니까 매일 한 번씩 쳐봐요. 젊게라도 좋은 거 나오면 기분 좋을까 봐. 젊게도 안 좋을 땐 최악이죠. 하늘이 날 시험하시는 거라 하면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알아차려지죠. 뭔 짓거리인가 하고 한동안 멈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학 때도 이성적인 거죠. 누구가 좋다 싫다 누가 더 좋냐 이런 친구도 있으면 지혜로운 얘기죠. 동전을 앞뒤로 해서 던져봐. 던져서 딱 내렸을 때 사실 동전을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그쵸? 앞면 나오면 안 돼 하는 사실은 에고는 막연하게는 갈팡질팡 하는데 한다 안 한다 던져서 동전 딱 떨어지고 딱 덮어놓고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안 돼 하면 그거죠. 자기가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었는지 나오잖아요. 산다 안 산다 앞뒤로 동전을 결정해 딱 했는데 앞이 산다 뒤가 안 산다 딱 근데 뒷면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 자기 마음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모를 때 점을 치면 사실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솔직하게 알고 나면 하늘의 소리 듣기 전에 내 소리부터 먼저 정확히 들어야 돼요. 솔직히 뭐가 싫은 건지 자식이 뭐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근데 막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싫다고만 한다. 근데 자기는 솔직히 있잖아요. 왜 싫은지. 자기가 솔직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럴싸한 명분으로 자기 마음을 포장해놔요. 나는 재산 따지는 건 아닌데 좀 어떤 좋은 가정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상한 고상 떨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뭐 때문인지 막 남자 어디 선 보고 와서 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나랑 사상이 다른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 봐. 안 이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뭔지를 말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솔직히. 근데 우리는 되게 이게 고상한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고에서의 참나의 소리 나 잘 모르겠어 할 때 자기가 지금 많이 포장해놓은 것들을 좀 걷어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몰라 괜찮아요. 몰라. 괜찮아. 다 괜찮아. 배째 다 내려놔 보는 거죠. 내가 입었던 그 선입견들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 나의 어떤 포장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몰라. 몰라 할 때마다 하나씩 날아갑니다. 괜찮아. 몰라. 괜찮아. 그런 포장 필요 없어. 괜찮아. 최선을 다해 솔직해지면 그 상태가 참나 상태죠.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은 상태가 참나 상태죠. 내 마음에 가장 본래 모습 맨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이제 옷을 걸치면 이제 압니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감각이 더 예민하게 이제 느껴져요. 아 내가 뭔가 포장하고 있다. 내가 생각으로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이게 옷을 완전히 안 벗어본 사람은 몰라요. 겨울철 지나고 나면 내복이 내 살 같죠. 내복 벗기 전에 벗고 나서야 아 이게 나의 본래 몸은 이런 상태구나 알지. 두꺼운 옷을 많이 걸치고 그게 내 본래 모습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익숙해져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벗어보면 아 개운하다. 왜 그걸 그동안 잊고 살았지? 안 가깝했나? 하게 여러분 생각해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거를 몰라 괜찮을 통에 한 번씩 크게 벗어봐야 잠깐이라도 벗어보면 왜 좋냐 다시 입더라도 이제 좀 그게 좀 불편해요. 깝깝하고 그런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양심성찰을 할 때 더 솔직하고 정확한 분석이 돼요. 난 솔직히 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싫은 거지. 이 명분을 내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좋아서지. 전 아무래도 서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적으로 대학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이 거기 가서 뭔가 공부를 해야 뭔가 이렇게 제 뜻을 펼 것 같아요. 솔직히 속마음에는 저기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요.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뭐가 솔직한 속마음인지 들여다보면 자기 속을 자기가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생각하면 난 불효자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난 아니야. 그냥 나는 서울에 가서 좋은 어떤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예리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없으시면 사실 부처가 못 돼요. 왜냐 중생들이 다 포장하고 오는데 그걸 다 못 깨뚫어보면 이거 어떻게 중생을 지도해서 중생을 인도해 아라한들은 몰라도 돼요. 아라한들은 자기 하나만 딱 가면 돼요. 그래도 아라한들 또 부처님 하는 걸 봐서 남들 도와주긴 하지만 대승적인 모습도 갖고 있지만 솔직히 아라한들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중생을 다루는 부처는 중생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겁을 연구한 겁니다. 다양한 중생성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런 바람일을 가지고 인격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괜찮아 참나각성만 잘하시면 아라한 쪽에 가까워요.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육바라밀 분석을 게을리 안 해주셔야 여러분이 부처의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항상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은 결국 무주열반을 얻은 보살이 돼요. 한쪽으로는 올라괜찮아 열반을 채득하고 열반의 마음에 안 떠나면서 한쪽으로는 육바라밀이 쉬지 않고 굴러가는 영원히 영원히요. 진짜로 영원히 끝없는 윤회를 통해 윤회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디 천상계에 계시더라도 천상에서 거기서 육바라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현상계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이 있는 세계 안에서 나와 남이 있는 세계 안에서 영원히 난 육바라미를 펼칠 거야. 이게 무주열반입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은 영원히 열반의 뿌리를 받고 있을 거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승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서 대승을 미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유교사상이거든요. 유교사상도 이거거든요. 제가 대학 때 유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요. 불교를 공부하면 이런 대승의 진술을 제가 못 맛본 거죠. 공부하면 수업 들으면 초기 불교 얘기 나가지고 선사들 얘기해 주는데 제가 보면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교 선비들보다 못 한 거예요. 유교 선비들의 중용이론은요. 내면은 늘 광명하게 밖으로는 인위해지거든요. 이게 더 아름답다. 어떻게 해도 유교 중용이론이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이 중용이론은 스님들도 이해 못하고 까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용 그거 적당주의 아니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으로 중 우주의 근본인 중을 꿰뚫고 밖으로 중생들과 인위해지로 조화를 이뤄라.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비들을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불교보다 유교를 더 마음에 품고 대학 시절을 보낸 게 이거는 무조건 진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불교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를 더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이 양반들도 모를 리가 없는데 보살이나 군자가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같은 주장하는 대승불교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누구 덕이냐면요. 유교덕이에요. 유교는 우리 마음 안에 인위지 종자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해요. 모든 학문이. 서당 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헤맨 거예요. 불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도 분명히 똑같은 도를 얻은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강렬하게 받았어요. 화엄경이나 대승계신을 읽다 보면 이분들을 결국은 밖으로 육바라밀하면서 안으로 깨어있지 않는 거거든요. 육마경을 봐도 그런데 누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종자 안에 육바라밀 종자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찾았어요. 제가 일부러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이 정확히 안 나오는 게 화엄경에도 우리 자성 안에 일체법이 들어있어 하고 지나가버려. 그러면 일체법을 육바라밀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글귀만 보고는 저도 그런데 대승계신원에서 찾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진여법성이 있는데 그게 육바라밀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만나서 이거는 제가 의도하고 찾은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불교 안에도. 그러다 만났을 때 제가 엄청나게 혼자 막 무릎을 치고 희열을 느낍니다만 나눌 사람은 없고요. 와 장난 아닌데 제가 유교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여겼던 그 아름다운 부분이 대승불교에 있어야만 대승불교가 분명히 진짜로 진선미한데 없을 리가 없다 하고 뒤지다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그걸 강조하고 책마다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게 워낙 저한테 이제 불교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대승불교 이론 중에 어디 그런 얘기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다른데 제가 저한테 대승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불성 안에 육바라밀 들어 있습니다. 그 육바라밀만 잘하면 되죠. 그걸 밖으로 구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의 열반이 별게 아니라 나 열반에 들 수 있는데 육바라밀 할 거야 가 아니에요. 우리 본성 안에 불성 안에 열반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 있어서 열반을 얻으면 그럴수록 육바라밀을 더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우리는 무주의 열반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을 저는 펴는 거죠. 이걸 하고 보니까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대승기신에서 그걸 못 찾았으면 제가 낭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선호록에도 그런 구절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선호록은요 못되게 써먹어요. 불성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나는 견성만 할래요. 내 본성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으니까 나는 불성만 보고 있을래요. 육바라밀 실제 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봤고 아무튼 그분들도 자기 안에 육바라밀 있다는 건 설명을 하니까 저한테는 감사한 분이었어요. 잘 하진 잘 하진 않는구나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 강의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육바라밀이 있겠죠. 보시지게 지게 물 양 안 맞추면 맛이 나나요. 원도나 지게 인욕도 견뎌야죠. 물 끓이고 이런 거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커피 한 잔 맛있게 마신다. 이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육바라밀을 안 닦고 커피만 계속 드실 거예요. 이게 육바라밀이라고 제가 운전해도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만 하고 다니실 거예요. 육바라밀을 다른 거 안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참선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으니까 난 참선만 하겠다. 이것도 말이 되는 소리이겠습니다. 연부라는 분들은요. 나무아미타불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하겠대요.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육바라밀은 모든 것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족 내에서 육바라밀로 경영을 해야 하고 나라도 다 육바라밀이 들어가야 아름다워지죠. 진선미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육바라밀이 어디든 들어가면 맛을 내는 그런 TV보면 다 그냥 결국 라면스프 넣으시더라고요. 안 볼 때 이거 넣으면 끝이야. 마찬가지로 약간 비유가 좀 어디든 육바라밀이 들어가면 진선미해져요. 진짜 이것만 투입되면 진선미해져요. 가정도 육바라밀이 돌아가야죠. 서로 간의 보시 서로 베풀 줄 알아야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으로 알고 베풀 줄 알아야 가정이 월만하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지게 지킬 건 지켜줘야죠. 아무리 자녀 내 새끼라고 가서 일기장 보고 내 새끼니까 막 원하지 않는 조언 막 퍼붓고 그렇죠? 네 속은 내가 더 잘하라 뭐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그럼 인욕이 안 되는 거죠. 제발 저를 좀 생명체로 주인공으로 저도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받아들여주세요 안 받아들인 인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욕 인욕해 줘야 돼. 정진 포기하지 말고 이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죠. 선정 늘 깨어 있어야죠. 안 그러면요. 편견과 아집에 빠져요. 금방 내가 가정문제를 푸는데도 편견과 아집에 빠지면 안 풀리잖아요. 늘 깨어나려고 노력해야죠. 몰라 괜찮아. 수시로 해야죠. 집에 여력이 있으면 저희 집도 여력이 없습니다만 여력이 있으면 몰라방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어요. 안에서 가족 중에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면 저 가족이 지금 뭔가 심각한 풀 게 있구나 딱 들어가서 기다려 나 지금 있어 안에서 좀 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몰라 괜찮아 하고 나오시고 지혜 자명한 근거 있는 자명한 판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죠. 옆집에서 좀 듣고 와가지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뭘 하더라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가 틀린 말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카다라 통신을 듣고 와서 자식을 잡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게 진짜 명상하면서 자명한 근거가 있는 소리인가 물어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내 가족 간의 불화를 가져와도 될 정도의 자명한 얘기냐 내 가족들 힘들게 해도 될 정도의 자명한 얘기냐 근거 있는 얘기냐 해보면 아니다 하면 딱 접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기본기를요 육바람일에서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살도 수업은 초중고에서 원래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갈 때는 육바람일 감각은 다 갖고 나가야 돼요. 옛날 우리 조선 선비들이 닦았던 유교로 얘기하자면 이미지 감각은 탑재하고 사회에 나가야 돼. 그래야 원만한 사회생활도 가능하고 직장 나가도 이니이지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니이지 없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 딱 이니이지만 보여주면요. 상대방이 싸가지 있네. 바로 알 텐데 호구되시라는 게 이니이지가 있다는 건 호구되는 게 아닙니다. 쟤는 호구인데 이게 아니고 이니이지 사랑할 때는 딱 배려할 땐 배려하는데 정이 아닐 땐 확실히 아닌 모습 보여줘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랑 이니이지는 다른 거예요. 나 이 직장에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커피도 타다 주고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온 직원들 커피를 다 내가 타고 있고 빵셔트를 하고 있고 갑자기 발견한 진짜 내가 보살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직장 내 굳은 일 혼자 다 하고 있고 갑자기 보살도 다 끌어 직장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보살도 다 끌어. 왜냐 육바람일이 원만한 보살도를 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베풀 땐 베풀면서 아닌 거는 그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서 참을 건 다 참 때 또 양심에 있어서는 아주 양심 실천해서는 용맹정진한 누가 말려다 못 말리는 그러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도 자명한 판단을 하는 이런 이게 원만해야 인격이라 부처님도 이거 갖추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을 닦으신 거예요. 이거 닦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생에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도 수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내 인격을 닦아가겠다. 늘 깨어 있으면서 보세요. 일단 남는 장사인 게 여러분 오셔서 몰라 괜찮아 하면 참나 만나시죠. 그 참나나 부처님 참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주열반을 이미 얻으실 수 있다고요. 여기 오셔서 바로 열반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열반 참나를 만나시잖아요. 자 여러분이 손을 댈 수 없는 자리에요. 참나 자리는 몰라 괜찮아 해서 일체 내 생각을 끊었을 때도 선명하게 있는 그 자리는요.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손을 못 대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부처도 못 들어간단 말이 왜 나오느냐 애고가 간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애고가 손을 놨을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 그 열반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육바람이를 열심히 한다는 게 무주열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당이 오셔서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바로 만나시죠. 참나라도 맛을 보시죠. 그 맛본 기분에 그 기분이어야 돼요. 그 기분이 아니면 남한테 베풀고 싶지 않거든요. 열반의 마음으로 그 기분 열반의 기운이 내 안에서 발동했을 때 그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고 유혹도 이겨내고 참을 건 참아버리고 또 힘쓸 건 힘쓰면서 이렇게 깨워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지금 보살의 가장 기본기예요. 이거를 생을 걸쳐서 많이 익혀서 내 습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다음 생 다음 생에도 더 뛰어난 더 뛰어난 보살로 와서 온 우주의 진선미를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게 이미 여기서 확증이 나는 거죠. 이번 생에 이번 생에 이미 여러분은 부처 될 길에 들어서버립니다. 보증은 여기서 받으시되 완성을 여기서 다 보겠다고 하실 필요는 없고 단 참나자리 열반자리는 부처랑 나랑 둘이 아니니까 육바람일에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 내가 이번 생에 내가 잘 못 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마음이 저급해지신다면 왜 나는 부처처럼 못 되나 몰라 괜찮아 하세요. 부처랑 나랑 지금 이 마음이 같은데 뭐 이렇게 걱정하나 내가 이미 부처인데 내가 이미 열반인데 뭘 그렇게 안달하나 하는 마음이 또 들어섭니다. 고마움으로 또 육바람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실전적이죠? 조급함까지도 배려해서 지금 분명히 조급해지실 거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느 세월에 나아지나 그게 아니에요. 나아진다 아닌다도 몰라 괜찮아 전화로 녹이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육바람일을 투입 안 하면 우리 가정은 바로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육바람일을 게을리하는 순간 나쁜 카르마가 발생해서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칫솔질을 어떤 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칫솔질을 하시나요? 먹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감정 오감을 써야 되니까 육바람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육바람일을 안 쓰면 생각감정 오감이 우리 마음에 오물을 남겨요. 쓰레기를 남겨요. 남의 마음에 앙금을 남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육바람일은 칫솔질을 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칫솔질 안 할래. 이게 돼요? 그날 아침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죠. 죽는 순간까지 생각감정 오감 뭐 안 쓰실 거예요. 써야 되잖아요. 쓰는 날은 계속 육바람일로 쓰다 가야지 하는 그냥 그 마음 먹으시고 대신에 위안을 어디서 얻냐 그 모든 거를 참나로 해야 되니까 나는 내 안에 참나를 늘 만날 텐데 그 참나 자리는 부처님하고 똑같다. 고마워. 한편으로는 내가 이미 부처다. 한편으로는 나날이 나날이 나는 진보한다. 더 나아질 것이다. 나날이 나날이 육바람일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무주열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주열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무주열반 결론적으로 무주열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지금 여러분도 웃고 즐기는 게 이게 다 육바람일입니다. 육바람일에 맞으면 욕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육바람일로 경영만 하시면 돼요. 육바람일만 투입되면 욕망이 적절한 선에서 멈춰요. 욕망은 괜찮아요. 욕망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까? 육바람일로 육바람일은 욕망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탐진치에다가 탐진치가 저는 강해서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육바람일만 제대로 투입하시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탐진치가 강하고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스릴 수 있냐 없냐 가 문제지. 큰 탐욕이 있는 사람이 육바람일을 갖춰버리면 부처도 됩니다. 아라한들이 욕망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탈로 만족했잖아요. 부처님은요. 욕망이 큰 양반이에요. 인류를 다 부지해버려야지. 그것도 탐욕입니다. 사실은. 탐욕이에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인류를 다 구하겠대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중생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괜히 혼자 자기가 중생을 다 구하겠다. 열반에 집어넣어버리겠다. 우린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그것도 탐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바람일을 투입하니까 좋은 결과를 낳는 거죠. 탐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바람일이 투입됐냐 안되냐가 문제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양심 51% 육바람일 51% 이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탐욕이 오히려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요. 인류를 위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요. 꼭 명심하시고 무주열반의 길에서 같이 만난 도반들이니까 일상에서 혹시 누구 마주친 일반 중생들도 본인도 모르게 무주열반의 길을 걷고 있는 중생이에요.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포시해봤다가 낭패보고 지게만 했다가 또 낭패보고 이런 거죠. 여자한테 베풀어봤다가 낭패봤어요. 펜슬을 난 이제 펜슬이다 했다가 또 낭패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도를 만나야 답이 나옵니다. 역지사지를 해야지. 역지사지 없는 이런 거는요. 다 문제를 일으켜요. 포시하면 여러분이 아마 포시하면 왜 주세요. 그럴 거예요. 불쾌한데요. 왜 주세요. 제가 거지로 보이세요. 그건 아닌데 또 괴유를 딱 지키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닌데 이 덕목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또 참고 있어요. 참으면 암 걸려. 그러면 이것도 아닌가. 정진. 자만 자고 정진했더니 좀 쉬라고 그러고 또 쉬고 있으면 선정으로 움직이라고 그러고 명상하려고 태어났냐고 그러고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연구를 하면 연구만 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고 이러면 이게 한 덕목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요. 한 덕목 이렇게 잘하면 바리세파가 돼요. 분명히 한 덕목은 전문을 했는데 모아놓고 나니까 바리세파가 돼요. 영 하느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느님 마음으로 한다는 건 깨어서 하는 거 열반의 마음으로 하는 거라 진짜 첫날을 만나서 이 육바람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인생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는 맷지보살 되려고 아니에요. 이 순간 안 풀 수가 없어서 칫솔질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입안에 음식 찌꺼기 있어서 안 하면 죽겠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찌꺼기들이 남고 남의 마음에 찌꺼기들을 남길까 봐 청소하는 거예요. 육바람이로 근데 하다 보면 점점 요령은 늘죠. 칫솔질 요령 늘 듯이 하다 보면 요령이 늘죠. 그게 내 영성의 레벨이 개발되는 거예요. 높아진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정확히 알고 몰입해서 하시다 보면 근데 또 이렇게 레벨업 되는 거에 너무 초조해지실까 봐 여러분 불성은 이미 부처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몰라 괜찮아 푹 쉬어서 충전했다가 육바람이를 펼치고 다시 돌아와서 수렴 공부가 공부가 이름 이량입니다. 양 밖으로 육바람이로 펼쳐 보였다가 음 수렴해가지고 참나 안에 모든 걸 딱 귀의시켰다가 충전했다가 또 충전이 배터리가 충만하면 잘 나오겠죠. 또 다음 기회에 되면 펼쳤다가 또 갈무리했다가 계속 이 짓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는다니까요. 이름 이량이 오가는 중에 실력이 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